육신의 짝 육신으로 식신과 정관이 만나서 짝이 됐다 그러면 가령 이제 식신을 가진 사람이 정관을 만나는 눈에 결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세요. 물론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과 육신으로 본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성이 어떤가 어떠한 관계로 만나고 어떠한 관계로 그 사람의 어떤 남녀관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보는 것이지 언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오행의 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것은 언제 만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곧 결혼 관계도 연결이 되구요 남녀 문제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동업자를 보는데 동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을 보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행의 짝을 오늘은 하려고 하는데 오행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계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계절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춘절생이 그러면 춘절이다 그러면 오행을 기준으로 보는 춘절이 있고 음량을 기준으로 보는 춘절이 있는데 오행을 보는 춘절은 입춘을 기준으로 하지만 음량을 기준으로 보는 춘절은 동지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보다가는 생각을 먼저 한 이후에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을 중심으로 한 춘절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인 음량을 중심으로 한 춘절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지부터 춘절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를 춘절이라고 할거에요 실제로 춘절이라고 하면 이제 막 봄기운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춘근인데 춘근이 지나면 하절로 춘절을 넣고요 춘근까지를 춘절로 넣으면 음량의 기운이다 음량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가 되면은 이미 하늘에서는 땅 속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자연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기운이 시작이 된다는 거에요 봄기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동지부터 봄이라고 하고 순분이 되면은 이미 여름을 준비하는 기운이 하늘과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에요 가령 우리가 애기를 출산을 하더라도 애기가 출산된 그 시점이 시작이 아니라 애기가 잉태가 되는 그 순간 잉태를 해야 되겠다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모습이고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음량의 계절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봄은 입춘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봄을 느끼는 것은 춘분부터 느끼지만은 자연의 기운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자연의 기운은 이미 동지에서부터 봄을 준비하고 춘분내에서부터 여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 남녀가 만나는 기준을 보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춘절은 봄기서부터 춘분인데 이때는 기타와 개수와 간목의 계절이죠 이 세 개가 이 세 개가 오행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세 개가 이렇게 만나야 짝이 되는 거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출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서 남자라면 기타 그리고 여자는 개수 자식은 간목 이런 의미지만 내 사주에 내 사주에 기토가 없고 개수와 감옥만 있다 이러면 기토를 만나는 때가 짝을 만나는 때에요 여자니까 남자를 만난다는 의미보다 이게 여자 사주도 남자 사주도 관계없이 사주 구조가 기계로 되어 있으면 감옥을 만나는 때가 짝을 만난 때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토와 감옥이 있다 그러면 개수를 개수가 들어오는 때가 짝을 만나는 때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서로가 같이 만나는 때가 언제냐 인거죠 사주 구조에 따라서 감옥만 있을 수도 있고 개수만 있을 수도 있고 기토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있는 수도 있고 하나도 없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가 다 있을 때는 이럴 때 만나는 거에요 정답들이 운해서 올 때 만나는 만나게 된 횟수가 많아지겠죠 기회가 많아지겠죠 기회가 이때도 만날 수가 있고 이때도 만날 수가 있고 강목에도 만날 수가 있어요 기회가 많은 수가 있고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행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육신으로 보든지 격국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남녀 짝을 보는 데 있어서 육신으로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명미가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짝을 보는 것도 오행으로 보는 짝 육신으로 보는 짝 그리고 격국으로 보는 짝 그리고 지지라고 하는 궁으로 보는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행으로의 짝이 자기사주에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지궁으로 보든가 육신으로 보든가 격국으로 보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행으로는 항상 세 개가 만나야 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나는 사주가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다 이러면 을목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주구조가 간목과 병화가 있는 사람은 을목을 만나는 것이 짝을 만난 것이고 을병으로 되어 있다면 간목을 이제 만나야 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도저히 만나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지지로 보시거나 육신으로 보셔야 되는데 정확도는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잘 맞는 것 남녀가 만나면 언제 만납니까 언제 결혼합니까 해서 가장 잘 맞는 것은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아 아 여기에서 이제 음 성형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춘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춘절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춘절에서 하절로 가는 기운이죠 간목을 제외한 병화나 을목은 이건 하절의 기운이 있어요 하절의 기운이고 간목은 춘절의 기운인데 요렇게 갓병글로 만나는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생긴 사주의 성향은 이런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니까 자식 중심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간목과 을목을 주도하는 것은 병화가 주도를 하죠 병화가 있어야 을목이 나오는 거예요 병화도 오는데 가뿐히 있다고 해서 을목이 있는 건 아니고 병화가 운에서 오는 때에 을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운에 을목을 만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내 사실 을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춘절생에게 병화가 없으면 을목은 미래의 기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운에서 와줘야만이 그 을목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절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좀 경쟁지향적이고 실적지향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자식 중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기토와 개수가 만나서 간목을 얻는데 신금을 얻는 경우가 있죠 신금을 이 경우는 개수와 간목이라고 하는 춘절이 만나서 간목을 낳느냐 신금을 낳느냐인데 이 신금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역행 운을 대운이 역행하는 경우에 신금이 짜게 되는 거예요 긴계에서 신금이 짜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계 갑이라든지 갑을 비하면 순행 형태잖아요 순행 형태이기 때문에 정당히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이라면 기계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역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과 금이 교차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기계하면 여기서 목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나오는 거죠 대개 이렇게 금목이 교차를 하면 이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주가 역행이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대개